맹구의 구구단 친구들의 카카오톡을 통해 가끔 재미있는 글귀들이 올라곤 한다. 이른바 맹구의 구구단이라는 것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이런 식이다. 맹구의 구구단 63빌딩 28청춘 3.1절 5.2팩 2.4센터 291 77마께 4.2조와 5.2기러 5.3불고기 8.2아파 8.8올림픽 9.4일생 3.8광땡 1.1노동 2.1저1 2.1곡 2.333 3.2이세요 4.3사건 4.4오입 4.7론쟁 4.8뜨기 4.989 5.1외사 5.4운동 5.5감탄 5.678 6.4생도 7.4공동성명 8.9사고 9.9비둘기